우리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일의 시작은 겸손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모이는 것은 바다가 낮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네 가지로 저는 표정합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조기 퇴치입니다. 우리가 한 차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했지만 그 시한이 오래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고강도의 거리 두기를 유지할 것인지 이른바 생활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퇴치에 관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의 조속한 회복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고용지표는 어쩌면 깊은 고통의 서막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확한 판단 비상한 결단이 항상 요구받을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에 대한 한없는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사회적 감수성이라고 부릅니다. 민생과 기업의 현장을 그리고 세계경제의 동향을 늘 직시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때로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국정과제입니다. 이것은 21대 국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부터 21대 국회 임기 개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어쩌면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과제들은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차분하면서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전방위적인 경제 위축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현실을 감안하면서 속도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의제를 선정할 때는 그것이 경제와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렸으면 합니다. 그토록 우리의 태도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께서 과거의 아픈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려내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안정감, 신뢰감, 균형감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이상의 과제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지들께서 마음의 동의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